왼손으로 툭툭툭 하고 이거를 탁탁탁 돌리고 스테이 그 다음에 신기하게 들어올리네 탁탁탁 하고 탁탁탁 하고 좀 스테이 아 그쵸? 오케인데? 탁탁탁탁탁 여러 번 해 탁탁탁 아 웃겨 탁탁탁탁탁탁 탁탁탁탁탁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두 종류를 했잖아요 맞아! 계속 조금이라도 나고요 이제 좀 지느러미 달리고 잡고 싶더라고요 꼬리 달리고 지느러미 달리고 빠르고 아주 잽싸고 예쁜 거 잡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 곳은 바로바로 여수반바다 아니 아직은 밤은 아니긴 한데 여수반바다 네 태냐는 처음이지? 오늘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태냐에 좀 집중을 해서 생미끼와 루어를 좀 접목시킨 그런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던데 근데 저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이 있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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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갈치 낚시때마다 하는 전례 행사 같은 게 있어요 뭔데? 왜 뭔데 뭔데? 바로 갈치추 갈치추 언니가 본 적이 없으니까 언니 이거는 전례 행사예요 안 하면 갈치신이 싫어해 이렇게 해서 갈치가 어떻게 언니 갈치 낚으면 어떻게 해요 갈치가 이게 어떤 얘기야 아니 언니 갈치 낚으면 갈치 모양이 어때요 우리 쏘은 언니 가운데서 추게 할까? 우리 안 가운데서 추게 할까? 그래 아니 진짜 얼굴 하더라 우리 갈치춤 확실히 추고 확실히 추고 이게 없었던 거잖아 준비 시작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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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면 되나요? 언니 갔어 특별히 미션이 있는데 개인 미션이 따로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로따로? 뭐지? 이것도 뭐요 신박한데요 거부합니다 자 유난히 고 유난히 고 유난히 고 뭘까? 아 자기만 하는 거야? 어? 진짜? 좋은 건가 봐 그치?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아 이건 할 수 있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뭐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가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저희 낙도녀 외치고 빨리 낚시를 하러 가볼게요 낙도녀 하이 얇은 걸로 스크리드로 해버리면 갈치팔이 쓸려서 금방 터져버려 한번 얇은 걸로 하고 그다음에 두꺼운 거 살짝 50cm만 둬가지고 끊겨도 채비 손실이 덜하라고 하는 거죠 맞아 맞아 오늘 저희가 쓸 테냐 장비입니다 여기다가 머리 대가리만 자른 꽁치 몸을 이렇게 끼워와서 돌돌돌돌 감을 거예요 맛있는 돼지고기로 만든 테냐 이렇게 먼저 철사를 감아줍니다 나중에 얘랑 얘랑 고정할 거예요 어때? 진짜 먹을 것 같은가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갈치낚시를 낮에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일본에서 한번 갈치낚시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니는 반바퀴씩 돌렸다니까 나는 한 바퀴씩 돌리면서 올릴게요 저희가 작전을 짠 게 있는데 패턴을 다 다르게 해서 잡히는 패턴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유서 한 바퀴씩 할 거야? 어? 한 바퀴씩? 한 바퀴씩 할 거야 나는? 한 바퀴씩? 어 난 반바퀴씩 할 거야 빗속에서 하는 갈치라니? 낭만 있고만? 한 바퀴씩 할 거야 이런 바빠요 아주 견고하게 잘 묶어서 루어와 꽁치 몸통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들 둘 다 좀 여유로워 보인다 언니 미션 쫄려요? 미션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여유롭지? 제 미션은 30마리 잡는 거라서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인센티브 란 말이에요 제 목표는 인센티브입니다 50마리 50마리 하면 한 마리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돈이 다발로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만 원만 해도 얼마예요? 나 지금 너무 옆으로 흘러 집어가 안 됐어 집어가 빨리 집어 좀 해줘 집어를 해봐 빨리 나 입지에... 왔어? 언니가 뭐가 왔나 봐요 입지 같은데? 아닌가? 뿌리대가... 언니 몇인데 지금? 나 70 많이 올렸네? 어? 뭐지? 언니 올려봐 아니 이것 봐 이것 봐 뭐가 뜯어먹고 있는 건가? 오 그런가 봐 언니 훅킹을 제대로 해 그럼 놀래미 아니야? 놀래미? 놀래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분명 지금 이 바다에 뭔가 있어요 아 뭐야 나 언니인가? 나랑 언니인가? 나 지금 약간 아닌가? 뭐랑 걸린 게 아닌데 여기 밑에서 엉킬 수가 있어? 너 혹시 방금 훈렀어? 너 혹시 방금 훈렀어? 너 혹시 방금 훈렀어? 밥 해봐 해볼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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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 씨... 아... 아 진짜 왜 저래 진짜 또 설레게 올려 올려 올릴게 아... 나 진짜... 아 뭐야 너울인데 아... 아... 어 뭐야 어... 고기져 물었어? 어 겁나 무거운데? 뭐가 있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뭔가 액션 주소인데 액션 주소인데 물었어? 아니 근데 아닌가? 어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다고? 어 있어 뭐가? 제발 발 치우라 제발 제발 언님 몇에서? 아... 나 완전 바닥 쪽? 아 뭐야 ? 오 갈치다 원장님 가 comprendre ers, 언닌 가 필치기는 한데 저 halfway 그래 작고 소중한 첫 갈치 낮에도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갈치 나왔어요 지금 그래도 내 손가락으로 삼지는 되지 않을까? 억지 내 손가락 중지 정도 들어가지 않아? 억지삼지 삼지야 그게? 그래 아 엄청 묵직해 근데 용어는 엄청 묵직한데 드래곤 잡으면 난리 날 것 같아요 빨리 넣고 다시 바닥 꺼내서 먹었거든요 이거 다시 바닥 꺼내서 갈치 잡을 때 이렇게 대가리 바닥에 있단 말이지? 내 이빨이 이렇게 엄청 날까롭거든요 조심해요 내가 항상 조심해 화이팅 어? 입지 빠졌는데? 어? 빠졌는데 안 먹었어 육신 우와 완전 그냥 완전 확실했어? 어 그냥 완전 완전 지금 또 왔어 또 왔어 근데 왜 호킹이 안 되지? 내가 너무 무거워서 호킹 못하나 봐 아니 그냥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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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유수 아니지? 나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그렇다고? 어 어 아니지 유수 한 번만 해봐 아니야 아니야 거기야 거기야 우와 방금 왔었는데? 들어올려봐 언니 잡혔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없어 얘네가 다시 와서 모일 거란 말이지 어? 왜? 아아 아아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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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0x60 왜? 다 가져갔어 그치 끝 60에 있는 애들이 약간 성격의 그런가봐 근데 좀 예민한가봐 아 아 언니 두 번째에 입질이였어 아니 왜 또 놓쳤어 으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입질이다 입질이다 60입니다. 60 60이래? 60 잡지는 못하고 알려주기만 60에서 계속 입질 온대 입질이다 히트 우와 잡았어? 네 몇이야? 60 59 우와 잡았다 된가 봐 좋겠다 대박 대박 우와 끝끝 끝끝 누른다 액션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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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탁 탁 탁 올리고 우와 손나 줬나 봐 큰가 봐 우와 있다 우와 제가 잡았대요 우와 2024년 여수에 왔 여수 첫 갈치 유수가 잡았습니다 엄마야 계속 미스 바이 가 났는데 한 세 번 정도 그렇게 반복하고 나서 네 번째 때 입질이 왔을 때 조금 기다린 다음에 후킹을 했더니 걸렸습니다 우우Seal 저 어떻게 은빛 반짝반짝 갈치 주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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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왼손으로 툭툭툭툭하고 이거를 탁 탁 탁 탁 돌리고 스테이 탁 탁 탁 어 그렇게 탁 탁 탁 탁 탁 오 신기하게 들어 올리네 어 언니 어떻게 했어 그냥 이렇게 해야지 탁 탁 탁 이렇게 했다고? 탁 탁 탁 아니 내가 보여 줄게 잠깐만 신기한 방법이네 이거 한번 저 방법으로 다들 나의 방법을 궁금해하잖아 탁탁탁 하고 탁탁탁 하고 좀 스테이 아 그쵸? 오켼데? 탁탁탁 그리고 이거랑 세 번 말하는 게 아니라 탁탁탁탁탁 여러 번 해 탁탁탁 아 웃겨 우와 나도 해볼게 로봇처럼 나도 해봐야겠다 아 이렇게 맞아? 어 나는 왜죠? 얘 반바퀴 반바퀴 이렇게도 하고 반바퀴 반바퀴 괜찮아요? 몰라 난 계속 그렇게 했어 나도 한번 해볼게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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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포킹 어떡해 포킹 왜 안 돼? 너무 빨라? 미션이 어떻게 될까? 유나 언니는 분명히 몇 마리가 안 돼 지금 엄청 여유롭잖아 맞아 여유로워 나 지금 입질이 안 오는데 어떡해 지금 너무 여유롭게 낚시하는 거 같아 지금 약 올리는 거지 언니 나는 아무 입질이 안 나 나 흔들흔들 탁탁탁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흔들흔들흔들 탁탁탁 오지 넘는 거 아니야? 오지 넘는 거 아니야? 이거 인생격전 하는 거 아니야? 나이스 드디어 오케이 나도 나왔다 지금이 많이 나오는 시간 같아서 빨리 땡기려고요 세 마리씩이니까 너무 예쁘지 예에에에에에 서 Evangelion 오 positioning 일시작진 museums 서울숱불CO 폴리 구진하 Queensryc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